한국신부 수업 33편 마지막 대의 불성과학 최근 원주민 전도집회를 앞두고 이틀에 걸쳐 성경 전체를 읽어내려가는 동안에 내면에서 순간순간 불의 강, 성령의 물결이 격렬하게 요동치는 듯했다. 마침내 요한 게시록 마지막 장을 덮고 난 후 성령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본 66권의 책이야말로 마지막 날 너와 내 민족을 지키는 산성이다. 잠원 10장 29절 여우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오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이 66겹의 성벽을 묵상과 기도로 부지런히 돌아보고 무너진 대를 찾아 보수한다면 광포같은 두려움 폭풍같은 재앙조차 미치지 못하는 난공불력의 철옹성 요새가 될 것이다. 또한 나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불을 지주며 탄원할 때마다 그 성체는 강력한 어둠의 세력과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는 불성과학이 되리라. 느에미야 3장 1절에서 31절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님의 망대까지 성별하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물이의 아들 사꾸리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나 하스니아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뽀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췄고 그 다음은 하코스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오시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야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예문은 바스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뽀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췄고 그 다음은 기부원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에 관할을 숙한 기부원사람 및 마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장사 하냐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예의 아들 리비아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룸압의 아들 여디아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리아가 아들 하투수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아와 바암모압의 아들 하수비 한 부분과 화덕망덱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롱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하룸과 사노야 주민이 중수하였으며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본문까지 성벽 천 교빗을 중수하였고 본문은 베텍가름 지방을 다스리는 레그비아 아들 말기아가 중수하여 문짝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모는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소세의 아들 살롱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에 셀라모카의 성벽에서 준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기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베술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북의 아들 누에미아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시가 마주대한 곳에 이르렀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난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네위사람 바니의 아들 루후미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방을 다스리는 하사베가 그 지방을 대포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 가운데 그일라와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의 아들 에스리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성굽이 있는 궁기이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의 한 부분을 삼서 중수하였으며 성굽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모씨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아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아십의 집 모통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제사는 제사장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수비 자기 집 맞은편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니아의 손자 마세아의 아들 아사리아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해나다드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리아의 집에서부터 성굽이 지나 성 모통에 이르렀고 우스의 아들 발람은 성굽이 맞은편에서 왕의 윗궁에서 내엄인 왕대 맞은편 고시위청에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루스의 아들 부디야가 중수하였고 때에 따라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게 거하며 동편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엄인 망대까지 미쳤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야 사람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엄인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상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맘은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직이 스기냐의 아들 스미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미야의 아들 하나니아와 살라비의 여섯째 아들 한운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르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의 한미갑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고들이 집에서부터 성 모통이의 누에 이르렀고 성 모통이 누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고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자문 1장 27절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렀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스가리아 2장 5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과하게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당일 전도집회일에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내 입에서 불이 강, 보혈의 물결이 쉼없이 흘러 그들의 영혼을 적실 것이며 내 혀는 불칼이 되어 마귀를 쫓을 것이다 내가 함께하노라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버지 벤 다비드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은 곧 66이라는 숫자값을 갖습니다 아버지 벤 다비드 대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이 66권이 될 것을 미리 알고 계셨고 그것을 또한 숫자값으로 남겨두셨으며 그 성경 66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아버지 이러한 비밀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서 마지막 날에 아모스 8장 3절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없는 말씀을 찾아 헤매는 그런 기근이 온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그 기근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두어서 불성곽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그리고 성경과 맞추어 봐서 내가 틀린 점이 있으면 성경에 빗대어 틀린 점이 있으면 고치게 도와주시옵고 그렇게 하나하나씩 중건하여 주셔서 불성곽이 되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